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쪽 동남쪽 밑에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배들 많이 있네 벌써 이리저리 95m 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단체 뚝배팀 모시고 시골은 약간 날리는 우리 그네 주낙 배들로 좀 보이고 아들 분주라이 체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체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영택 로드 거의 80% 네 아 많이 파랑뭇다 영택이 로드 거의 80% 잘되가고 있습니까 그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80% 80% 자 빨간게 540 V80% 640 620 550 바로 마셔 Cae 0 어마어마 깔리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이 라이ilibne요 대마다 쪽도 먹부름 봐라 와아 대마도 모양처럼 딱히 있네 이렇게 굴거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매장하니 살아가지고 자 가만 좀 딱 오케 멋있죠 으 바람대로 쓴다 앉아 바람대로 배가 쓴다 시울이 살살 잡히네 바람대로 배가 돌아가네 아 첫 시울에 두세 마리에서 달리네요 한두 마리 두 마리 살살 요 오장은 달리나 안달린건데 니는 통과 니는 오장인 통과 아 옷이 복잡노 잘 돼가고 있네 잘 돼가고 있어 잘 돼가고 있어 시울이 조금 개 날리네 네 네 올해 두 개만 날린건데 조금 있으면 괜찮은겁니다 바람대로 아살돌아가서 우리 우리 믿을사람은 우리 강혜이 삐다 유튜버 야 네마리 아 시울 좋은 놈하고 아따 부자 봐라 아따요 우리 뭐 강혜이 오는 날 항상 뒤집는데 수달이 오면 보기가 안된다 어 강혜가 여우면 보기가 안된다 날 쓰고 오면 안 돼 내하고 박이 안맞더라고 달생 와갖고 잡은 적이 없다 너랑 뭔 말인가 알겠지 아 우리 박이 형들 오도 꾹꾹꾹한다 보자앉자 이거라도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된다 한쪽은 전멸하고 짝물에 꾹꾹꾹 다진다 지금부터 5시 반까지 잡아야 됩니다 지금 부터 5시 반까지 잡아야 됩니다 어 엄마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파고들 앞이 가고 단걸랜드니까 그게 진짜 문제라 조금만 볼 때 여기 있으면 걔 부는데 속물이 이상해 맷째 슥북만 불다가 오늘 처음으로 동북이 불었다 속물이 이상해 뒤로 가는 걸 우찌 서로서로 낚시를 하는데 45도로 물이 가잖아요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요즘에는 여기다가 야간을 두고 있지? 야간을 딱 뽑히더라고, 뽑히는 게 있어. 이게 좀 잘 잡히더라고, 야간을 뽑히더라고. 제주들이. 우리 한 손님이 신형이라고. 어, 그건 내가 좋은 거 아이가. 야간을 뽑히더라고. 그 비상기인데 걸어줬단 말이야. 공개사, 도깨비 반응. 도깨비다, 도깨비다. 도깨비 반응 도깨비 반응. 도깨비 반응 도깨비 반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